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편의시설,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가끔씩 불편한 상황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물이기에 개개인의 불편은 감수해야만 했죠 그런데 매 층마다 탑승하는 사람들 꽤나 뚱뚱한 사람들만 타서 그런지 몇 명 타지도 않았는데 가득 차버렸습니다 좁은 거야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엘리베이터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이었죠 대략 1톤의 무게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남성은 사람들의 몸무게를 추정해서 중량을 계산해봅니다 계산을 해보니 턱걸이에 딱 걸친 정도였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가뜩이나 불안해 죽겠는데 만약 누군가가 더 탑승한다면 결국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성은 옆칸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렇게 마스크를 안 쓰는 건 코시국에는 절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인데 한참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헛기침하는 것도 눈치 보이던 때가 생각나네요 밥 먹는데 갑자기 사례라도 들린다면 주변 사람들 모두가 쳐다보는 그런 거예요 아무튼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귀기무비였습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